품질 좋은 상품은 상품시장에서 인기 있으며 대체로 더 큰 돈과 교환됩니다. 젊고 예쁜 창년은 매춘시장에서 인기 있으며 대체로 더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냉혹하고 어떻게 보면 공정한 시장 논리가 작동합니다. 매춘부가 아주 오래된 직업이라는 말이 있는데 섹스와 자원의 교환은 수억 년 전부터 동물계에서 진화한 듯합니다. 남자들은 조신하고 젊고 예쁜 여자를 원하며 여자들은 키 크고 지위 높고 능력 있는 남자를 원합니다. 결혼정보회사에서는 상품시장이나 매춘시장에서 가격을 매기듯이 결혼시장에서 경쟁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에게 사실상 가격을 매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이나 운명을 끌어들여 남녀간의 사랑을 설명하려 합니다. 통상적으로 신이나 운명은 시장 논리를 무시합니다. 신이나 운명을 끌어들이지 않더라도 사랑을 시장 논리와 분리하여 생각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사랑이 신성하거나 숭고하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낭만적이라고 봅니다. 결혼 상대를 계산적으로 선택하는 속물 또는 현실파를 사랑이 가르치는 사람과 결혼하려는 순수파 또는 낭만파와 구분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계산이나 시장 논리를 초월한 신비로운 것입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는 말이 그런 믿음을 잘 대변합니다. 진화심리학자들이 과학의 이름으로 사랑의 기원을 따지기 시작하면서 그런 낭만파에게 초를 쳤습니다. 남녀간의 사랑을 다루기 전에 진화심리학자들은 그 숭고하다는 모성애에 계산을 적용했습니다. 윌리엄 해밀턴의 친족선택 이론을 적용하자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는 자식이 어머니의 유전자 복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해 무작정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복제에 도움이 되는 정도까지만 희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컨대 자식에게 중증장애가 있을 때는 정상일 때보다 훨씬 덜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의 유전자 복제에 도움이 됩니다. 많은 진화심리학자들은 남녀간의 사랑이 결혼을 위해 진화했으며 결혼이 일종의 암묵적 계약이라고 봅니다. 이 거래의 핵심은 아내가 남편에게 자아공 독점권을 어느 정도 보장해주는 대가로 남편이 아내와 아내의 자식을 돌보는 겁니다. 이런 계약이 잘 준수되면 남편이 자신의 유전적 자식을 돌보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남자들이 아내의 자식을 자신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래는 섹스와 돈이 교환되는 매춘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창녀가 손님에게 섹스를 제공해주는 것과 비슷하게 아내가 남편에게 섹스를 제공해줍니다. 다만 매춘과는 달리 일회성 섹스가 아닙니다. 남편에게 섹스를 어느 정도 독점적으로 해준다는 점도 다릅니다. 섹스의 대가로 손님이 창녀에게 돈을 지불하는 것과 비슷하게 섹스의 대가로 남편이 처자식을 돌봐줍니다. 상품시장이나 매춘시장에서 상품이나 창녀에 가격을 매기고 결혼정보 회사에서 남자와 여자의 점수를 부여하듯이 사람들은 자신과 상대방의 가치를 따져보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상대방의 가치를 비교해서 되도록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도록 진화한 듯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시장이 성립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 결혼을 위해 진화했다면 연애시장이 결혼시장과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기 있는 여자가 우월한 남자와 결혼할 수 있는데도 열등한 남자와 결혼한다면 번식 손해를 보기 쉽습니다. 품질 좋은 상품을 비싼 값에 팔 수 있는데도 싼 값에 팔면 손해를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결혼을 위해 진화했다면 이런저런 계산의 바탕을 두고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랑에 빠지거나 사랑이 식을 겁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다고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일어나는 정보처리 과정을 우리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진화 심리학자의 임무는 사랑을 만들어내는 뇌회로의 구조가 어떤 모양으로 생겼으며 그런 구조에 어떤 식의 손익 계산이 반영되어 있는지 밝혀내는 겁니다. 매춘은 명시적 거래입니다. 섹스와 돈이 교환된다는 것을 서로 잘 압니다. 반면 결혼의 경우에는 그 거래가 명시적이지 않습니다. 진화 심리학자들이 결혼의 진화를 파헤치기 전에는 그런 거래가 일어난다는 점을 사람들이 제대로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진화 심리학 이전에도 결혼과 매춘 사이의 공통점에 주목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사랑 없는 결혼에만 적용하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깊은 사랑에 바탕을 둔 결혼은 매춘과는 매우 다르다고 본 겁니다. 많은 진화 심리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사랑 자체가 아내가 제공하는 섹스와 남편이 제공하는 처자식 돌보기 사이에 거래를 가능하게 하는 심리기제로서 진화한 겁니다. 남녀 간의 사랑이 자연선택의 산물이며 자연선택이 어떤 면에서는 시장 논리에 따라 작용했다는 겁니다. 손님의 돈을 받아 챙긴 창녀가 섹스를 해주지 않으면 계약 위반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계약 위반에 대비하여 남자의 심리기제들이 진화한 듯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심각한 수준으로 섹스를 안 해주는 것이 정당한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때가 많습니다. 처자식을 돌보는 대가로 섹스를 제공받으려는 남자의 진화한 심리가 반영되었기 때문인 듯합니다. 남자의 질투는 아내에 대한 섹스 독점권을 위해 진화한 듯합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이 클수록 처자식을 더 열심히 돌봅니다. 따라서 섹스 독점권을 더 많이 보장받아야 남자가 손해보지 않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랑이 클수록 질투를 더 많이 하도록 남자가 진화한 듯합니다. 아내가 섹스 독점권을 깨려는 기미가 보일 때 아내를 더 열심히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이 남자에게 이득입니다. 이미 섹스 독점권이 많이 깨졌다고 판단될 때는 처자식에 대한 사랑을 줄이는 것이 남자에게 이득입니다. 여기에는 섹스 독점권 없이 처자식을 열심히 돌보면 남자가 유전자 복제의 측면에서 손해를 본다는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시장 논리에 따라 남자가 의식적으로 계산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남자의 질투, 여자에 대한 남자의 사랑, 자식에 대한 남자의 사랑을 설계한 자연선택이 일어나는 과정에 이런 계산이 반영되었다는 말입니다. 아내가 섹스 독점권을 충실하게 제공했는데도 남편이 처자식을 열심히 돌보지 않는 것이 이에 대응합니다. 남편이 처자식을 열심히 돌보지 않을 때 불만을 품도록 여자가 진화한 듯합니다. 남편이 심각한 수준으로 처자식을 돌보지 않는 것이 정당한 이혼 사유로 인정받을 때가 많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다니면 처자식을 덜 열심히 돌보기 마련입니다. 특히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푹 빠져 있으면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자식을 열심히 돌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아내가 손해를 봅니다. 여자의 질투는 이런 사태에 대비하여 진화한 듯합니다. 다만 여자가 일부 다처제 사회에서 진화했기 때문에 배우자를 독점하려는 심리가 남자보다는 약한 것 같습니다.